정말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해, 정말. 우리가 다투지 말고 열심히 재미있게 잘 삽시다. 그런데 다툴 것 같아. 다퉈? 응? 응. 알았어. 아유, 정말. 근데... 근데... 주변 정리는 다 되시고 오셨어요? 정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. 하고 있는 중이야. 뭐여라, 나이는 쓴 말 숫자에 불과하다고? 맞아요. 그런 거를 초월을 해서. 나는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아. 그렇지. 응?